네, 김용수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016년 3월 22일입니다. 여기는 가수 김용수님의 베스트 가요 녹화 현장입니다. 김용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사한 노래 한일이 주신 사랑이라는 노래를 멋지게 부르고 계시고 자신의 노래 또 용서라는 노래를 잊고 여자의 마음, 여러 가지 곡이 6곡인가 있죠? 네, 진정으로 사랑해, 신비도 못 가서 발병난다, 행복열차 네, 이렇게 6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2년이 됐는지 제가 작사한 노래 한일이 주신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가수님이신데 지금 부르실 노래는 아까 월악선을 부르셨죠? 열두 줄, 열두 줄이라는 노래는 이 노래는 누구 노래죠? 김용수님의 노래입니다. 저도 이 노래 불렀습니다. 아까 월악선도 불렀고 도전했고 열두 줄인데 아주 김용수님의 목소리로 멋지게 한번 들려주시길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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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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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